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다자오! 워마스쿨 SF9 네, 타이베이 판타지 SF9이 2019 SF9 LIVE SHOP2 유니버스티 타이베이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와우 네, 작년에 팬미팅으로 만나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요. 정말 빠르네요. 아, 오랜만에 방문하는 만큼 그것도 여쭙습니다. 좋은 추억!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만나서 부탁드려요. 네, 인성 씨, 저희 콘서트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네, 저희 콘서트는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5월 7시판 TICC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 마지막을 신나게 즐겨요! 워하이 님은! 네, 그럼 지금까지 SF9 LIVE SHOP2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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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하자! 워하이 워하이 덤 님은! 예!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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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하자!